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고등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곳에 오니 설레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라는 무게 때문에 긴장도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또 하죠. 학교 생활도 우정도 학업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없는 소중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우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인사를 전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학생 모두가 미래사회의 아름다운 지휘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뿜뿜! 안녕하세요. 잇지윤하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도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입학을 앞둔 서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수영국가대표님 손님입니다. 꿈이 있는 활기차고 즐거운 서울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 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갈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ND윈 방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될 학교 생활 친구들과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캠처아이 캠처아이! 안녕하세요 캠프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디렉터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을 저희 펜타곤이 응원하겠습니다.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